자 오늘은 1월 쇼핑 리스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준비를 했고 신발부터 모자 액세서리까지 여러가지 제가 구매한 것들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해 볼까 합니다 1월 언박싱 스타트! 첫 번째는 제가 덩크를 안 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녀석은 못 참았습니다 와 근데 이 화면에서 제가 보고 있는데 이 화면에서 보는 임팩트만 해도 대단하다 옛날이랑 정말 다른게 쑤시가 없어졌어요 아 여기 뭐 텅부터 시작해서 이쪽을 한번 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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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낸 것 마냥 이거 사신 분들 후기 들어보면은 뭐 습기가 찬다 뭐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만도 해요 근데 좀 PVC 재질로 해가지고 안에 양말 뭐 신었는지 그냥 싹 보이게 그래서 뭐 인솔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맨발로 신어라 근데 이거는 나는 신기에는 너무 어렵고 너무 컬러풀하고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저의 신발장에 있으면 너무 인상 깊을 것 같아서 아 덩크 안 사야지 안 사야지 했는데 이거는 못 참았습니다 덩크가 보통은 자수로 해서 나이키 이렇게 들어가는데 스웟이랑 SB가 들어가 있는게 인상적이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 PVC 재질로 할 수 없으니까 이쪽은 클리어 소울 레드 컬러 아웃 소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하기로는 뭐 이베이덩크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SB답게 이렇게 텅 부분이 굉장히 폭신폭신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실밥 보이시죠 여기 요렇고 이거 정품의 증거죠? 마감이 좀 그렇네? 오케이 정품이다 하면서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2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네요 수수료랑 배송비 포함해서 응? 절마 275는 또 19만원에 구할 수 있네 뭐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자 다음은 졸든 원 크... 이게 뭐 제가 알기로 농구 선수랑 콜라보를 했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이 하나하나가 진짜 뭐 콜라보로만 따져서 진짜 트래비스 스카씨이랑 콜라보 했다고 말하면 믿을만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소재나 이런 것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뭐 그냥 토에 있는 땀구멍 요런 것들도 이렇게 표현이 됐고 요런 텅에 있는 탭도 이렇게 리버스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윙로고도 심지어 거꾸로 되어 있고 여긴 심지어 해골에다가 단추를 달았어요 근데 이런 컬러감 하면 진짜 가을에 또한 봄에도 충분히 잘 어울릴 만한 졸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우시도 요런 식으로 끈으로 묶어져 있는 것처럼 처리가 되어 있고 이것도 보면은 보통 흔히 아시는 트래비스 스카씨 덩크 보시면은 이거보다 좀 더 누런 끈으로 이제 슈레이스를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좀 새하얀 끈으로 요런 슈레이스를 사용을 했어요 살짝 녹근 같은 느낌? 허수아비 느낌? 그런 느낌도 난다 가을 느낌 물씬 난다는 거지 근데 나이키 신발 나왔을 때 요렇게 컬러가 대칭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신기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요 부분이 저는 좀 아쉬운 거 같아요 컬러가 양쪽이 다르게 나온 게 오히려 별로인 거 같아 왜냐면 제품 자체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른발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나왔으면은 더 예쁘지 않았을까 수수료랑 배송비 포함해서 29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280을 샀습니다 오 좀 올랐네 이게 하도 예뻐가지고 가격이 좀 스멀스멀 오르고 있는 중인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사이즈만 좀 상이하지만 20만 원 후반대에서 30만 원 초반대 중반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진짜 되게 괜찮은 여섯들이 전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로고 보시면은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저거 저 화장실 아니쌍 하면서 아시겠죠? 이제 빌리 아일리쉬 포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종종 귀엽게 부르는 명칭으로는 누네띠네 포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빌리 포스라고 말하는 요게 퀄리티가 실제로 봤을 때 장난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키 하면 사실 뭐예요 이런 포스나 덩크 같은 요런 스테디한 모델들 같은 경우는 진짜 개차반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포스는 원래 그중에서 그나마 나왔어요 그나마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나왔어요 정말 깔끔하게 나왔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라고 말함과 동시에 여기 보이세요? 실 뜬 거? 실밥 동그랗게 뜬 거 라고 말함과 동시에 바로 에라가 있다 왜냐면 이걸 그냥 족집게로 자를 수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난 전혀 상관 없거든? 이거는 자르지 못하는 부분인데 아 이건 좀 아쉽다 보면은 이렇게 롤리 아일리스라고 엑스마이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 듀브레가 가장 아쉬워요 너무 귀엽게 나 저는 착용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 듀브레를 빼고서 착용을 하지 않을까 너무 귀여워요 그냥 제 눈에 보기에는 그래서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이츠스토어에서 구매를 한 것들인데 좀 인테리어 소품 사무용품을 사봤어요 보드를 타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정가가 99,000원 이에요 할인해서 59,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뒤가 예뻐요 뒤가 이런 식으로 컬러풀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넘버가 너무 좋았거든요 이 넘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하이츠스토어에서 먼저 맞춰주셨습니다 플러스 30장 제 생일입니다 딱 봤는데 내 생일이 적혀있는 거야 9월 17일 바로 구매 갈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세일할 때 한 번쯤 구매하시면 확실히 이런 젊은 감성으로써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용어도 한 번쯤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세일 기간에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사실 이건 일본 여행에서 산 건 아니지만 펜코랑 콜라보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펜코 하면은 특히 일본에서 사무용품으로 많이 쓰는 거를 저도 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도 사무용품으로 한 번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안에 뭐가 있다야? 뭐지? 와 하나 더 있었어? 하하하하하하 나 몰랐는데? 에? 어? 어?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진짜 몰랐어 와 뭐냐 이거 마지막이야 레전드 제가 실제로 화이트 버전의 케이스를 쓰고 있거든요 사무용품으로 근데 이거를 오렌지 컬러로 큰 게 있길래 가득가득 담아야겠다 했는데 하하하하 나 이렇게 4개가 있는지 몰랐네 이거 16,000원에 구매했어요 그러면 한 개당 한 4,000원씩 구매한 거죠 내가 조금 더 가격을 투자해서 예쁜 사무용품을 보실 분들은 이 펜코 한 번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끔 서치하고 찾아보는 사무용품 브랜드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10화점에서 유튜버 피터사이즈님께서 행사하시길래 가서 제 돈 재산했습니다 근데 이 후드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익스클루시브로 나온 제품인데 이런 피그먼트나 이런 데미지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끈처리가 되어 있어서 옷에 대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좀 끈을 이렇게 레이어드 한 것처럼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이거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이거 그래서 이 후디도 보면 이렇게 데미지 요즘 뭐 사실 대표적인 브랜드는 그레일즈나 한국에서도 이런 데미지가 들어가 있는 의류들 빛바랜 옷들 이런 걸 사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보면은 왜 이렇게 거룩둥이 같은 걸 입고 다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 마약을 했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발악 엄마 저 오늘 후드 뜯어진 거 입고 나갈 거예요 딱 책가방 딱 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반항 국가가 허락하는 반항 그리고 저번에 제가 트럼프 카드 해가지고 중간에 한 시청자 100명 나갔었죠 이번에는 귀멸의 칼날 트럼프 카드다 트럼프 카드래 빨리 볼게 빨리 이번 귀멸의 칼날 트럼프 카드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와 이게 우와 다 연결이 되나 봐 뒤에 이런 식으로 아 근데 너무 별로다 왜냐면은 이거 그냥 캡처한 거잖아 아 이거는 쪼커도 그냥 이거야 랜껍을 켜주러 오니니 나래 와 이거 임팩트 너무 없다 아니 뭐 킹이 이거야 이게 킹이야 이게 킹이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성의 없이 만들었다 진짜 다음 거는 그래서 스파르맨 오 오 에이스만 그림이 있고 나머지 거미줄 밖에 없는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희미하게 거미줄 있는 거 보이세요? 아니 뭐냐고 오 잭에는 있네 잭 퀸 킹 에이스 다시 쓰레기죠? 아니 모션이 너무 성의 없는데 그래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이런 거 이런 게 좀 계속 있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에이스에만 투자했네 조커는 꽤 괜찮게 잘 만들었네 조커는 그나마 나요 실망 그 그 자체 제가 얼마 전에 빈티지샵을 갔다 왔습니다 곧 영상이 업로드 될 텐데 빨발빈티지 가로스길점에서 몇 개를 사봤습니다 사실 빈티지 마켓 빈티지샵 특이 큰 사이즈가 많이 없어요 근데 역시나 옷은 없어서 옷은 못 샀고 제가 산 거는 요즘 비비안 외수도 되게 인기 많잖아요 이런 양말 이건 사실 서비스로 주셨어요 근데 이건 여자 거 같더라고요 양말 귀엽죠? 이거는 한 15,000원 정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일본 빈티지 같은데 저도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램프 같거든요 피규어긴 한데 진짜 불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 아 불은 안 나올 거 같네 미키마우스 피규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4만원 주고 구매했어요 4만원 아니 내가 이거 사려고 하니까 강요 드리는 건 아닌데 얘네가 한 짝이다 미키가 떠나가는데 미니가 안 따라갈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살짝 호구 같나요? 아니 내가 미키마우스만 데려가 근데 얘가 혼자 남아서 팔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안 팔릴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사무실 인테리어로 둘 생각입니다 하나 더 구매한 거는 이거는 라이터 케이스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죽으로 해서 디자인돼서 나왔더라고요 딱 보니까 작은 라이터용이야 이런 식으로 쭉 넣고 이거를 뭐 목에다가 일단 걸어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너 왜 이렇게 없어 보이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죽 나온 거 치고서 귀엽게 나와가지고 이거 17,000원에 구매를 해 보았습니다 아 기다리고 거 기다리던 깜부찾기 대작전 한 박스 사실 이거는 MPQ 측 제품들인데 제가 얼마 구매했더라? 40만 원 정도 구매를 했는데 MPQ는 다 머리에 맞았었거든요 그리고 막 스티커도 낭낭하게 보내줬네 하나하나 착용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때문에 여기 구입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스타일의 MPQ 모자를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재질도 다르게 완전 해가지고 여기는 뭐 코디로이 챙 그다음에 여기는 살짝 니트 느낌 나면 그리고 뒤로 썼을 때 이런 예쁜 디자인들이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스트랩 자체도 되게 감성이 좋더라고 그리고 이게 들어보니까 이 길이 조절하는 게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땡겨야 되는데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좀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모자를 써서 막 스트랩을 꽉 조이고 막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 고정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계속 쓰고 벗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인생 최고의 브랜드 MPQ 와 이 MPQ 모자의 특징이 이 머리 큰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서도 책이 살짝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서 눈을 딱 가려주면서 이렇게 소두체험을 할 수 있는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저는 선택권이 없거든요 머리에 들어갈까 말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플러스 디자인도 개 예쁘다 하지만 가격은 정말 안 예쁘다 그래서 이거를 벗 삼아서 나머지 것들도 도전을 해봤어요 근데 모자는 비싸지만 이런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진짜 예뻐요 다 이거는 좀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는 모자인데 이렇게 개구리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디자인적인 퀄리티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간다 너 나랑 간부할래 괜찮은데? 와 진짜 모자 크게 만드네 여기 버그라고요? 하하하하 야 이거 버그긴 버그네 아 모자 잘 만드네 인 녀석들! 갈피크 인 녀석들! 퀄리티도 좋고 이 컬러감도 특이하고 핏도 낭낭하니 진짜 예뻐요 아 요거 요거는 제가 원래 썼던 모자에서 다른 소재에요 요거 뭐 당연히 맞죠 저처럼 머리 작은 사람들은 이거 살짝만 늘려주면은 그리고 여기도 보면 스트랩 디자인 이런 거 진짜 잘해 그냥 뺄 수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끝부분에 디자인 들어간 거나 이런 안감이나 이런 거 선정하는 게 비싸지만 감동이 있다 난 너랑 베푸를 하겠어 야 눈이 안 보인다 아니 뭐 이러면 되게 큰 모자를 팔고 그래요 또 에? 딱 뒤로 썼을 때도 뒤로 썼을 때는 뭔가 좀 여기가 이게 소재 자체가 핏이 울어서 살짝 애매하긴 한 거 같아 이건 앞으로만 써야 이 느낌을 잘 살려줄 수 있다 아 요거 제가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라 구매를 했거든요 뭔가 아버지의 옷장에서 발견한 모자 아빠 이거 뭐야? 아 아빠가 말이야 왕년에 썼던 모잔데 요즘에 유행에 돌고 나서 살짝 내 스타일인데? 그러면 아들 가꿔라 했을 때 본가에서 가져온 그런 모자 느낌쓰 요것도 보면은 요런 식으로 스트랩 디자인을 너무 잘해 거기에 플러스에서 이런 스티치나 이런 디자인적인 펄티나 이런 폰트 선정도 너무 좋고 살짝은 늘릴게 혹시 모르니까 아이고 괜찮아? 아 근데 안 던졌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앙 모자가 너무 크네 으흐흐흐흐흐흐 뭐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이고 마지막 모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버건디 색깔 청록색이 쌓여있는 고름모자입니다 앞에는 요런 고름디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포인트 주지 좋지 않나 7만 2천원짜리고 바로 뜯어버립니다 왜냐? 마주스 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차! 모자 어렵지 않아요! 모자 고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모자 고르는 거 잠 좀 잘게요 피곤해가지고 모자가 너무 커가지고 밤인 줄 알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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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중에 뭐 하는지 진짜 이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아 오랜만에 진짜 개흡족한 쇼핑이었다